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자 우리 어떻게 이제 글로벌한 상황들 한번 쭉 정리해봐야죠 어제 이제 하루 쉬었다가 미국 시장이 열렸어요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혼절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에는 플러스 시작을 했는데 나스닥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하락반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우와 S&P500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0.34% 하락하고 다우가 0.2% 소폭 상승 S&P500이 마이너스 0.66% 보악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양책 기대 때문에 좀 그렇죠 지금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3월 14일 이전까지는 1.9천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화된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4일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의 방어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만 보고서 시황을 판단해 본다면 이 부양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실제로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한 번 환호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재차 조종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2만 명 많이 줄었네 굉장히 많이 줄었네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있다고 보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뭐냐면 마스크 때문이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겹쳤겠네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벌금 내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 하나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주 뉴스하우스 웨이즈주에서 29일째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 한 명도 없다고 해서 2월 15일 날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뉴스 호주 뉴스하우스 웨이즈에서요? 뉴스하우스 웨이즈가 어디에? 시든이 있는 그 동네인가? 정확히는 제가 표현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게 됐냐면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수해졌던 것은 하락하느냐 아니면 피해주가 상승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것저것에서 많이 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튼 간에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시든이 있는 데는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경기가 좋아하실 것이다 경기 보양책을 쓸 것이고 그리고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경기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경기의 흐름으로 볼 때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자산시장의 가격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어제 드디어 1.3%를 넘었습니다 1.31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의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다우가 어제 그래서 플러스 0.2%인 거고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하락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좀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뉴스 지금 해외 뉴스를 보면요 뉴스 한 70%는 다 비트코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우리 3% 방송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 번 더 안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월과 아이비들이나 또는 일반 기업들 그리고 어제 발표가 아니고 그저께 발표했는데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현물 거래를 하다가 주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매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어떻든 청산만 제대로 이어지면 그 거래소 내에서 매도도 할 거 매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블랙록에서는 선물 거래로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테슬라에서 투자한다 그러고 블랙록에서 한다 그러고 일부 운영사에서도 한다고 하니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로 교환 가치로서 인정되는 게 아니냐 교환 가치에 인정되는 게 아니냐 또는 금을 대체하느냐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 얘기해도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월가의 아이비들도 투자해야 되자 말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테슬라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어제 또 미국의 한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근저에 있는 경기의 부분은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은데 가격,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불편한 뉴스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달러를 넘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더 간다고 보는 쪽도 굉장히 많고 위험하다고 보는 쪽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 위험 자산 중에서도 초고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런 쪽에 투자를 금융시장에 있는 자산들이 금액들이, 현금들이 이쪽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위험 자산에서 이 가격이 나중에 20만 달러 가든 30만 달러를 가든 간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5만 달러가 됐던 게 3만 달러 갔다가 다시 또 6만 달러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산 운용사들은 큰 소식을 볼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요 그러면 그 큰 소식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자산의 역량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자산을 매도를 하든지 부동산 주식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매도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자산을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연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항상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노이즈에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은 이런 연세적인 악순환의 노이즈에서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열광하고 있고 모두 다 여기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향후에 교환가치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에 어떤 한쪽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서라서 어느 한쪽으로 가격이 팍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 없고 딴 동네 얘기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이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여기에 진짜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회사들 이런 데들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오르내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쪽에도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쉽게 설명드린 비트코인이 그냥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 좀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만 달러인데 극단적으로 불과 몇 개월 전에 만 달러였어요 이거요 그런데 지금 5만 달러 갔잖아요 1년 동안 850% 올랐다고 단기 급락해서 2만 5천 달러 50% 빠지고 2만 5천 달러 갔다고 쳐요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팔지 않는 이사 이걸 가지고 있던 손절매를 치던 그러면 손실이 나면 다른 내가 주식을 갖고 보동산을 다른 걸 팔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잔영운용사는 그럼 그걸 팔면 그 주식이 빠지는 거고 지난번에 게임스탑이 그런 거잖아요 게임스탑을 구매도 쳤다가 주가가 오르니까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지난 연말에 1월 말인가 1월 말이었죠 그렇죠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계속 그걸 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거는 더 크죠 이거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일시적으로입니다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시사장이 벌어지면 연세효과에서 다른 자산을 파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가격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 전에 또 빵주, 빵주, 빵주 맨날 빵주만 얘기를 했잖아요 이들이 성장주의고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자금 시가총이 높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가장 히트 쳤던 게 주식 분할 이슈로 인해서 애플이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곧바로 테슬라지 않습니까 주식 분할 했죠 테슬라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가장 핫한 이슈이고 핫한 기업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880달러 넘어섰었어요 가격이 그래서 천슬라 얘기를 하다가 지금 79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2.44%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가격의 하락폭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폭이 생기면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한동안 테슬라에 열광했고 그런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열광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쏠리면서 너무 힘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우호적이긴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기저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 백신 접종 효과도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이 올해 될 것이다라는 작년 말보다 올해보다 올해 GDP 성장률을 IOF에서 더 올렸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더 좋게 보는 것이 근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 생각을 갖지만 그 사이에 가격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불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는 아직 배고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 올라와야 돼요 우리 시장 친구가 더 오르고 좋은 것들도 더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가 올라갈 타이밍에 그쪽에서 좀 주춤거리거나 조종을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시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차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오르면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이 오르면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대규모 국제 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벤트의 효과이냐 아니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리 서머스 교수의 입장은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옐런 장관이나 파울러 지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먼 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폴 크로그먼 교수 같은 분은 실제로 이것으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갑자기 쉬어가면서 왜 좀 어렵게 따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크로그먼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론대로 보더라도요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게 소비에 가지 않고 저축으로 가면 이거 소위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위험하게 바라보는 것이 돈을 풀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것이 부동산에 놓고 저축을 하면서 유동성 함정이 빠지면 결국은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고 돈만 풀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극화만 커지고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 한 이후에 경기 지표와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심화해서 언급될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언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요즘에 너무 핫해서 계속 내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평안 헬스케어 중국의 평안 헬스케어를 편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크인베스트 몬터에서 이틀 동안 30% 급등했습니다 캐시우드? 뭐가 올랐어요? 평안이 올랐어요? 아니면 캐시우드? 평안 헬스케어요 평안 헬스케어 주가가 30% 그게 평안 보험 결사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0.5% 올랐는데 코스피가 0.4%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HLB 악재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비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많은 분들이 특히 거액 자산가 분들이 불신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해요 작년에도 헬 헬리오 뭐 있었잖아 이름이 뭐지? 헬릭 스미스요? 헬릭 스미스 그래 그런데 여기 피해자거든 그전에는 내추럴 엔도텍도 있었죠 내추럴 엔도텍도 있고 피해자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HLB에서 해명을 했는데 결국은 해명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지트리뷰엔티는 허위 뭐랄까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다시 반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두 가지의 우리가 시장을 보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이 약한 시장이었으면요 HLB가 시가총액 9위이고 코스닥에 그리고 시가총액 5조입니다 5조 이게 하얀가 갔으면 어제 바이오아시케어가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안 빠지더라고요 지수도 안 빠지고 종목들이 하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강세로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읽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제가 지금 가격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자꾸 드리잖아요 좀 전에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미국 이항 ADR이 67% 하락했다면서요 분식회계 얘기를 하면서 77% 업체나게 하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2% 자꾸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강하니까 이런 뉴스 나오는데 시장이 버티는 거지 시장이 약한 시장이었으면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런 뉴스 하나하나들이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제가 가격이 불편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가격에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는 그 친구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가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죠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좀 비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전포로님 갖고 계세요 5만 달러까지 왔어요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들 수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기분 좋지 뭐 불편해 그리고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가격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반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한 종목들의 가격에도 그렇고 불편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꾸 조금만 악재가 나오고 그리고 악재들이 조금조금 더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저 같으면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낮더라도 너무 지금 이 상황에서 고수익을 쫓아다니면서 거래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왔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병찬 부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HLB 얘기를 듣고 코스닥 떡나 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주변에 보면 다 바이오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툼에 나오고 코스닥 쫙 빠지고 그러잖아요 장이 세긴 세구만 그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땡땡하게 버티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시장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종목에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종목에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에 별로 반응 안 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반응 안 한다는 얘기는 사는 세력이 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주식은 나중에 오릅니다 그런데 호재가 나왔는데 모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 주식은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시장을 볼 때 이런 대형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크게 안 빠진다 이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위쪽을 더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황에서 알 수 있었던 어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투자 팁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 번 좀 들어볼까요? 어떤 걸 짧게 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요즘에 타이거 우즈 얘기도 있고요 남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남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나 요즘에 증권 채널이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 SNS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개 봤더니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모두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증권가에 들었던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정보가 있어요 이런 정보가 매일매일 생기고 매일매일 루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A라는 정보가 호재성 정보가 있는데 나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못 해줄 거가 나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들었을까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누구한테 들었을 거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가다 보면 이 처음 나왔던 이 정부의 원천 소스 최초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쯤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A라는 종목인데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 간대 사실 증권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도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형님들이 10만 원 간대 어떤 그룹에서 10만 원 간대 그럼 그냥 거래를 해요 그런데 누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냐고요 이걸 찾아가다 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증권가에서 반원권이 높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 했다 그런 분이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분이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그분한테 전해준 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밑에 누가 결국은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정보에 맨날 몸매에서 많이 다니는데 그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원천 소스를 누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이 정보가 누구를 통해서 왔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료를 통해서 왔는지 가령 어떤 주식이 5만 원인데 10만 원 갔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이 얘기를 한 것이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 운용사 입을 통해서 왔다면 그들은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간에 떠도는 자기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냥 그렇게 흘러왔다 그렇다면 어쩌면 매수세가 매수세가 동반하지 않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팩트이냐 아니냐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투자 정보가 어떤 노트를 통해서 나한테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추천하면 방송에서 누구 추천하면 또는 애널리스트가 누구 추천하면 그거 추천하면 꼭 빠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정보 내가 들었을 때는 많은 경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언제쯤 왔는지 정도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면서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활용을 해야지 정보를 듣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우려가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면 그냥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 하고 그냥 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정보가 들렸죠 의심합니다 우리도 설마 나 다 들었겠지 근데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한 6만원 가요 그런가? 한 7만원 가요 5만원대 의심하고 7만원에서 확신하는구나 7만원까지 가는 거 보면 아 진짜 그런가? 그럼 이제 조금 들어갔는데 진짜 8만원 가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폭락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우리 사실은 정포로하고 저는 주식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 정보라는 게 아 그 기업이 뭐 한다더라 이것도 정보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다른 정보가 아닌 뭐가 있어요 이 주식이 내가 보기에는 저평가다 이거는 그 사람의 견해거든 정보가 아니라 근데 우리 이것도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견해를 정보로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견해는 본인이 그걸 검증해가지고 진짜 저평가인가? 저한테도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너무 현격하게 싼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꼭 검증해보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근데 그게 제 생각하고 일치하면 그거는 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견해가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누가 뭐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정보가 이거예요 누가 올린다 하더라 이거는 진짜 정보도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소음이 소음 그런 경우에는요 시간 많이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검증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간 데다가 그래서 2만 원 가고 3만 원 가요 그러면 돈을 버니까 기분은 좋지만 마음은 맨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오는지 모르니까 반대로 만 원이 8천 원 갔다가 10만 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 원이 8천 원 갈 때 꼭 팔게 됩니다 왜? 이게 왜 조종을 보이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여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 박병장 부장인 건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우리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중급 뜨거운 증시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 미칠 영향 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